037-3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인지 디스플레이입니다. 인지 디스플레, 은, 는 동산은 1992년 3월 설립되었으며 1999년 12월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TFT LCD의 주요 부품인 타프, 바텀, 실드 등 채시류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친환경차 시장 확대 전망에 맞추어 해당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하였으며 국내 다이캐스팅 공법 친환경차 부품 업체 중 약 5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TFT LCD의 주요 부품인 타프, 바텀, 실드 등 채시류의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은 TFT LCD 패널 모듈에 사용되는 타프 채시류와 블루에 사용되는 BTM 채시류이며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으로 납품함 대시 LCD 부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인지정밀 제조유한공사 INGI 디스플레이 아메리커 TV 부품 사출 업체인 INGI 비너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요 고객사의 해외법인양 타프 슬래시 BTM 채시의 공급이 확대된 가운데 자동차 부품류의 수요도 증가하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신장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원가율 상승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소폭 하락 기타 수지 저하와 관계기업 투자이익 감소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정상화가 예상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전방 TV 산업의 출하량 감소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듯 2023년 1월 20일 12시 기준 장중 인지 디스플레이의 시가 총액은 78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인지 디스플레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994위입니다 인지 디스플레이의 상장 주식 수는 4388만 5200스문의 주입니다 인지 디스플레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인지 디스플레이의 퍼은 445.0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6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7.0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273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7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39배 455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38번지억원 346억원 113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6번지억원 222억원 79억원입니다 인지디스플레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40번지 34%이고 유보율은 727.78%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8.17이며 전일 대비해서 2.17-0.0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4.31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 더하기 0.2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지디스플레이의 2023년 1월 20일 12시 기준 장중 현재가는 17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70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5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지디스플레이의 종가는 1780원이며 주가가 인지디스플레이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지디스플레이의 종가는 1780원이며 주가가 인지디스플레이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2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인지디스플레은 거래량 11,000 신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2,357조 하나증권에서 2,135조 키움증권에서 1,811조 유한타증권에서 1,232조 한국증권에서 1,22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604조 삼성에서 1,918조 NH투자증권에서 1,505조 한국증권에서 1,120조 현대차증권에서 1,0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928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2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인지디스플레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여기가 계속 누군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를 하였습니다